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인들의 시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6세기 초반에 이 세계의 물리적 집행을 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정신적으로 세계를 더욱더 성화시킨 어떤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리를 펴므로서 돈 얻은 사람도 교회 가게 하다 이런 주제를 오늘 삶았습니다. 그 당시가 물질만능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가 부유했습니다. 그 동양의 상품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오고 여기서 북유부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베네치아, 피렌체, 저노바가 부자 도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인데 이탈리아로 와서 사업을 하다가 자식을 키우고 돈을 모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름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만큼 다른 지역 사람도 이탈리아에 와서 사업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국가 지도자라 되는 그런 세계가 되기도 했어요. 피렌체, 베네치아, 제노바 이런 데는 상인들이 정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가 아무래도 신분사이지 않습니까? 기족이 있고 왕족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상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열등감을 돈자랑으로 해소를 했는데 그것이 피렌체 같은 데서는 학문과 예술에 투자함으로써 극복해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것이 르네상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물질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봐요. 또 돈이 지배하는 사회,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도 만들어냈는데 그다 보니까 그런 사회는 각자 도생을 새겨야 됩니다. 도시 내부의 갈등도 많아지고 또 도시 간의 전쟁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탈리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도 물질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교황선거 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애들을 추기경으로 뽑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레오십시의 같은 사람은 13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황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로 육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뭐냐면 처음에 교황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재정이 엉망이었는데 재정적자를 흑자, 건전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행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교정책도 그 당시에 1494년에 프랑스 4월 8세가 일거에 이탈리아를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신성동맹을 맺어서 여러 국가의 단업을 깨서 쫓아내는 역할을 해냅니다. 굉장히 유능한 역할을 했는데 이 분이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아들이라 그러고 딸을 딸이라 그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교황들도 결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좀 부끄러워했던지 조카라 그러고 진료라 그러고 이렇게 했지 노골적으로 아들, 딸이라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걸 했고 또 하나는 아들에게 군대를 주어서 교황국가를 건설합니다. 어떤 계기냐면 1494년에 4월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이 사람이 교황에서 쫓겨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4월 8세를 잘 구슬러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탈리아를 단합시켜서 프랑스에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 위기감에서 다시는 이런 벼랑 끝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에서 군대를 주어서 교황국가를 건설하는데 일교에 그걸 달성합니다. 그 달성한 아들이 그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쓰면서 군주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롤모델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전락도 잘 사고 속임수도 능한 사자와 여의 모습을 가진 인물로 요사되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의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중부 이탈리아를 거의 통일되게 지배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차사레 보르자가 잘만 했으면 좀 더 오래 살고 잘만 했으면 이탈리아를 통일할 뻔했다. 그런 기대감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직자 독신주의를 많이 어겼고 또 하나는 교황이 총카를 동원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전쟁을 하고 이게 성직자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인으로는 유능했지만 성직의 길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최근에 돌아가신 자성선임이 생각나요. 자성선임이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능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겁력과 권력을 잘 활용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종교 이상은 아니에요. 종교는 오히려 이 속세를 집착을 끊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고 건너가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건너갈 수 있게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 게 종교가 아닌가 생각돼요. 불교에서도 아재아재 바라아재라고 그러잖아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진리의 세계로 가자는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줬다. 그래서 부처님이 꽉꽉해서 좀 일찍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렉산드로 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 교환국가를 완전히 통합하고 절정에 있을 때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말라리아로. 다 이 세상의 위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 육세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윤리오의 세도 똑같은 잘못을 지지합니다. 이제 알렉산드로 육세가 죽고 체사르 보르자가 실각하고 나니까 그 교황릉에서 영주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시 옛날 영주들이 돌아와서 독립을 하려는 그런 낌새를 보이니까 자기는 훌륭한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갑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교황도 예술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뛰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시스티네아 경당에 보면 천지창조 그림을 미켈런제로로 하여금 그리게 한 그런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황이 전쟁에 직접 나가는 이런 모습은 이탈리아는 모르겠지만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고 특히 에라스무스도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계획 당시에는 레오 10세가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까 13살에 추기경이 된 사람입니다. 피렌체의 위대한 사람 로렌조 일마치피코의 둘째 아들입니다. 피렌체의 전성기를 마련했던 그런 사람의 둘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또 피렌체의 상황을 잘 아니까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로마로 가져와서 로마의 황금시대를 지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썸썸이비가 너무 커서 돈에 항상 궁색하게 되었어요. 그 큰 원인은 이 사람이 돈 쓴 것도 문제지만 전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2015년에 프랑스와의 마라야라로 전투도 있었고 2021년에 프랑스 스페인 전쟁에도 스페인의 펜을 듭니다. 거기도 관여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르비노 공작령에서 반란이 있었는데 그걸 진압하고 자기 조카를 공작을 만들기 위해서 한 8개월 이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썸썸이 커서 잔치를 한 번 열었다면 한 300명을 초청하고 또 이분이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라파일로라든지 이런 뛰어난 예술가를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터에 가면 농민들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겼다고 합니다. 선물을 들고 기다리는데 레오 10세는 선물 받은 걸 몇 배로 보상을 하니까 모두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줄을 서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하나가 성베드로 성당 건립입니다. 이 성베드로 성당 건립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옛날에 구성당이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건데 500년부터 거의 1500년까지 존속했던 성당이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천년이 됐으니까 엄청 낡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니콜라오 오셰라는 한 50년 전에 그 교황은 이걸 수선을 하려고 했어요. 수선을 하다가 일찍 죽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그걸 윤리워했을 때 이걸 수선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지는 가졌는데 그 밑에 있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인데 이걸 수선하는 게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 위험합니다. 그걸 또 수선해봤자 얼마 못 씁니다.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래된 성당을 문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쉬움이 많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니 오토 대제라니 살아만으로 대주 이런 사람이 대관식을 한다는데 그 사람의 채취와 역사가 묻어있는 이걸 문어버리니까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것도 굉장히 불만으로 나타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브라만테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브라만테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한테 저지를 당해요. 베드로가 너 왜 내 성당을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브라만테는 지금 내가 일찍 죽어서 만들지 못했는데 레오 교황이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만들 때까지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문 밖에서 그냥 박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성당을 부순 데 대한 불만이 있고 루터도 95개조 반박문의 86번째에 그 성당을 지으려 하면 부자인 교황이 네가 직접 짓지 왜 가난한 사람도 오늘 끌어모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불만에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오 10세는 그런데 나름대로 베풀고 황금시대를 했고 축제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자기가 죽을 때는 굉장히 돈에 쪼들렸어요. 그래서 재정 파탄 때문에 자기 장례식에 있을 초가 없어가지고 남이 쓰던 헌초를 가져와서 장례식을 치렀다 합니다. 물론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 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충 장례식을 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베드로 성당은 어차피 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립에는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맨제부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제부는 원래 11세기에 십자군 전쟁 이런 데를 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교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맨제부가 할 때는 교회에 죄를 지은 걸 교황이 용서하는 수단으로 맨제부를 사용했지 일반 범죄 이런 데까지 하는 건 아닌데 점차 사회가 타락해 가니까 돈만 내면 맨제부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당시에 마인처 대주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제후가 됐는데 옛날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뇌물을 바치고 대주교가 되다 보니까 금금 해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 테첼이라는 아주 뛰어난 홍보맨을 고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마인처 대주교는 50%를 자기가 받고 50%를 로마와 반반 나누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50%를 벌기 위해서 뛰어난 홍보맨을 고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서커스를 이용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답니다. 동전이 헝금하며 짤랑하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연옥해서 천국으로 쏟아오른다는 노래를 부르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탕감해주는 이런 과감한 셀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 무죄 이걸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고 천국 가게 되니까 천국을 돈으로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교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붕괴를 하게 됩니다. 루터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이 사태를 굉장히 한탄하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붓을 붙였는데 비텐베리크 성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건 면제부의 잘못에 대한 겁니다. 당초 루터는 이걸 토론의 주제로 삼기 위해서 붙였다고 그래요. 이게 라틴으로 썼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교황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붙인 건 아니었는데 인시업자들이 내용이 좋으니까 이걸 번역을 해서 독일로 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종교교육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로마 교황청은 이걸 조금 안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하찮은 사건으로 치부를 했는데 그 당시도 도미니크 수도회와 아구스티누스 회관의 논쟁은 많았다 그래요. 많았는데 그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루터를 좀 무식한 사람. 주님의 포도팥을 파헤치는 멧돼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또 독일인들이 많이 동조를 하고 반발을 하지만 이건 이탈리아에 대한 열등감 아닐까.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잘났고 이런 데 대한 열등감. 이런 게 표현된 거다. 이런 게 아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교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까 말하자면 무식하게 생각한 게 선행을 경시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워요. 이제 오직 신앙으로 이런 걸 내세우는데 그거는 면제부를 갖다가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독일 민중을 선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을 세장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천년의 역사를 가툴리 역사를 돌이켜서 믿음과 선행이 다 중요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이다. 성경에도 야가구서에서 우리가 행위를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교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교에서도 돈오점수라는 게 그런 걸 표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만이 이제 더욱더 깨달음이 갱고해진다. 신앙도 갱고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루터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무식한 소치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의 교리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선행에 앞서는 교인은 바울과 아우스티누스에 이미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 전도를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보다는 믿음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중시하게 되면 유대교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한례를 했느냐 안 했냐 이런 게 더 중요해지버리니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을 강조하고 아우스티누스는 아시다시피 인간이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언총이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자체보다도 믿음과 신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언총 이걸 더 중요시하는 교리를 내시우는데 그런 사상을 이어받는 나름대로 전통 있는 사상이었어요. 불교에서도 이런 사상은 돈오돈수라는 사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대로 깨달으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깨달은 사람은 행위 자체가 저절로 법치에 맞는다. 우리가 유교도 있지 않습니까? 70이 되니까 공자님이 종심소욕불륙을 하고 자기가 마음먹군대로 하더라도 결코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상이 뉴터의 사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의 환경현수품에도 믿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현수보살의 답변한 내용인데 참 좋은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이 도운 공덕모, 장량일체제선법 믿음이라는 것이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의문이다. 그리고 이게 모든 훌륭한 좋은 법을 만드는 데는 원천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더 현수로 더 나가면 없지만 단제, 음항, 출야류, 개시열만, 무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음항을 끊고 또 애욕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길을 열어보인다. 진리 세계를 열어보인다. 천국을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선행을 강조하면 물질에 갱도될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겐지스강의 모리알보다 많은 보시를 해도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안이만 못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물질이긴 보시보다도 정신적인 보시, 그리고 정신적인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오십세라든지 로마경층이 너무 루트를 경시해서 루트의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은 연운을 가진 건데 너무 갓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트는 자기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카르로세가 루트를 오게 합니다. 루트의 종교계를 끝내기 위해서 루트가 철회하면 종교계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를 불러서 네 철회하라 이렇게 요청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루트는 하루의 말미를 얻어가지고 다음날 카르로세 앞에 가서 절대로 나는 철회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내 양심은 하느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며 헴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이 몸을 도소서 아멘 하는 놈입니다. 루트의 목숨을 걸고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루트의 발언 장면입니다만 예전에 루트의 100년 전에 얀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계약을 추진하던 사람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콘스탄처 공의회에 와서 사실은 정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속였어요. 오면 안전통행권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화행을 시키는데 루트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의 경우에는 살아남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작센 선제후가 이 사람을 빼돌립니다. 빼돌리기에서 바르트 브루크성에서 한 8개월간 숨겨둡니다. 그 결과 카르로시가 나중에 교회나 후속 조치를 못합니다. 그 제후가 돕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루트는 살아서 계속 종교계약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루트의 성공 요인은 아까 작센 선제후 이야기도 했지만 인쇄수리 발전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루트의 사상이 굉장히 쉽게 퍼져나감으로써 많은 민중의 동조를 드낼 수 있고 그 힘이 루트를 계속 살아남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인 그 95개조 반박문도 인쇄업자들이 그걸 번역해서 퍼뜨리고 또 루트가 여러 가지 교리문답이란 이런 글도 인쇄수를 통해서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이 해줬다고 봅니다. 요즘도 선거하여 정치의 언론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이 루트의 언론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드는 것은 독일의 소외감입니다. 그 당시에 1515년에 프랑스가 마라야노 전투를 통해서 교황한테 약속을 냅니다. 뭐냐면 앞으로 성직인명권은 프랑스 왕이 가진다는 약속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진이 교회에서도 프랑스 왕이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독일은 분열된 탓에 교황과 협상을 해서 그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만 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왜 뜯기느냐 우리만 왜 면접을 통해서 우리 돈이 로마로 보내줘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후들이 생각하기에는 루트를 따라가면 우리가 교회실을 장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직인명권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해관계가 딱 아구가 맞아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루트의 교리가 종교적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돈이 들지 않는 교리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면 되지 맨제부 이런 거 안 사더라도 성당 가서 시주를 안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만 철저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종교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는데 루트 자신도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독일의 성경 아주 일반 농민도 읽을 수 있는 국어처로 된 독일의 성경을 만들어내고 성경 접근권을 확산하는데 그 당시에 독일 가정에 루트 시대에 다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싸지를 않았어요. 일반 교사들 두 달치 월급이었고 그게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성경을 가질 정도로 확산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가 그만큼 확산이 된 거죠. 루트의 사상에 확산이 되는 그런 노력을 루트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구호가 굉장히 감명했어요. 오직 성경 교회 안 가도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총 이런 간단한 구호를 통해서 일반인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술교를 믿고 그러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주 감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인 사제설인데 성직자 계급이 때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가지만 누구나 하느님과 직접 소통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자긍심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천국도 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내시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직자를 선출하고 해임할 권한도 줍니다. 성직자가 로마 교황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돈 받아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선출하고 또 해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더 잘하는 사람이 앞에 가서 어떤 예배를 지도하고 또 이 사람이 잘하면 계속 두겠지만 못하면 또 다른 사람하고 갈아치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엄청난 성운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또 성직자 계론을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성직자들이 사실상 결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알렉산드라 육세는 아들 아들아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조카라 그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선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생각이 듭니다. 루트의 결혼관을 조금 더 알아보면 루트는 결혼이 종교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이 창조한 질서를 지키는 게 결혼이고 애를 낳는 것이다. 요즘 우리도 출산율 떨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산율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당시에 루트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는다면 이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결혼을 하는 게 타당하다. 성경에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1525년 6월에 수녀원에서 탈출한 카탄이나 폼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수녀 출신 결혼을 하는데 그때 결혼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이게 너무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냐? 우리가 좀 조신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루트는 단호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만큼은 거두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를 기뻐게 하고 제 계론이 교황을 화나게 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웃게 하고 악마들이 울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의를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루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성직자가 됐을 때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화해는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래도 루트가 불순종한다는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루트가 성직자가 된 것은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10개명의 변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러 갔는데 너는 순종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신의 뜻이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게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와 하의를 하고 10개명도 지킨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직자 결혼 문제는 독신주의가 규정화된 것은 그레고리우스 7세 때입니다. 보통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 아시죠? 하이니 사이세를 카노사에서 그 추운 날 무릎 꿇게 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계획 차원에서 성직자 독선주의를 주장한 건데 알렉산드로 육세 같은 사람도 그게 크게 맞는 건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 제도를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고친 사람이 루트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숨긴 성직자들이 미선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루트는 카타니라 폼보라와 결혼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을 카타리나 폼보라가 많이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카타리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여성 CEO였어요. 수도원을 개조해서 학생들 기숙사로도 쓰고 또 손님들 오는 완용으로도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또 맥주 공장도 운종했다고 그래요. 맥주 공장은 맥주가 아주 질이 좋았는지 왕궁에 납품도 하게 하고 그런데 나중에 루트가 살이 찌는 것도 맥주 때문이었다. 이 맥주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루트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걸 카타리나 폼보라가 많이 해소를 합니다. 그 다음은 루트를 가장 곤욕스럽게 한 게 농민 전쟁입니다. 농민들은 아무래도 더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층에 있는 사람은 당장의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업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루트가 만인사제장 제사장주의를 하니까 이게 만민평등으로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두가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굉장히 불이하게 보이는 그런 제도도 계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도한 세금이라는 소장로 폐지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한 사회계획을 이 농민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주장에 앞장서던 사람이 토마스 민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동독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농민계획을 위해서 한 내용 이런 게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토마스 민처는 루터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빨리 계획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회계획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급격한 계획이 적그리스도에게 빌미를 제공한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교황청에 우리가 다시 종교계의 씨가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정부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 관리들이 교도소 관리처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국을 만들 때까지는 이 사람들과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보다 영주편을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까 토마스 민천은 영주편이 된 루터를 비난하게 됩니다. 또 루터가 수도원을 수용하려 좋다는 이런 걸 영주편에 등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결탁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결국 루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들이 지지로 종교계획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름서 신문 후에도 작시한 선제우의 보호에 있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일의 선경도 쓰고 이런 게 선제우들의 도움으로 가능했고 또 카르로세가 카톨릭을 강요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수말칼된 동맹을 맺어서 카르로세를 저지한 것도 제우들입니다. 물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졌지만 다시 카르로세를 쫓아낸 것도 선제우들의 제우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불가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이 되면 신앙이 새롭게 되고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착한 마음을 먹게 되면 사회개혁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선을 교회일로 좁혀가지고 종교개혁을 가능한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농민전쟁 때 영주편을 들고 농민을 진압하라는 그런 말까지 함으로써 굉장히 팽판이 저하되요. 인기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루터의 이 판단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씨가 말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총칼을 들고 교학령을 만들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신에 안 맞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했는데 십자가의 길 간부터가 더 맞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해방신학 이런 건 일부러는 민처 이런 데서 해방신학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세상을 바꾸는데 오히려 정오가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루터가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